오늘의 모든 캐리어에 다 저희 로고가 붙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근데 아니 그게 뭐지? 아니 치없어 치약이 있어 치약이 여기 있어요 아 깜짝아 나도 못해 왜 확인해야 되나 싶잖아 아니 진짜 나 저번에 다 버렸다고 아 깜짝아 손으로 먹는다 뭐야? 언니 티셔츠 예쁘다 아 이거 있어요? 홍보대사 치약이 없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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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글대사 치약이 없어서 아 크 çek 찍어 우리찍어 쟤 내 못녹 제가 핸드폰이예요 야 완전 귀여워 야 거짓말 진짜 핸드폰이 멈췄어 핸드폰이 멈췄어 야 내 얼굴 보고 깜짝 놀랐지 스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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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이 멈췄어 귀여워요 그니까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질한다 예림아 너 인도네시아 가서 히잡 쓰고 다닐 생각 있어? 계속? 원데이 클래스에요 원데이 클래스 원데이 정도만 이벤트성으로 어때? 나만? 왜 나만? 다같이? 다같이 너 쓰면 나도 쓸게 괜찮아? 왜냐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너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 히잡이랑 합성한 사진도 이미 봤잖아 많이 봤지 아니 근데 그럼 몇 명 해도 같이 쓰자 너랑 나랑 몇 명? 호영이? 호영이? 공일즈는 다 쓰는 거지 아 우리 공일즈잖아 호영이 써야지 그래 호영이 좋아할 것 같아 네 호영이 뭐 일단 호영을 시킨대 이렇게 쓸 듯 뭔지 알지 뭔가 길 가다가 기린 한 마리 지나가는 것 같다 싶으면 호영이야 이거 호영이 아니였어? 어? 뭐야 가마하라고? 가마하라고 이거 호영이잖아 호영이 왜 여기 있냐 호영아 호영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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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인도네시아 가보신 적 있으세요? 없습니다 가봐요 없어요 없습니까? 가봐요 아 진짜요? 가장 기대되는 점이 뭐예요? 메가가 저번에 만들어준 나시고랭이 맛있었는데 인도네시아 현지의 나시고랭과 맛을 비교해보고 싶어요 먹어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그 길거리에서 파는 나시고랭은 한 그릇에 한 600원, 700원 밖에 하지 않는데 정말 맛있어요 내가 만든 것보다 맛있어요? 솔망하시 쏜데요 제가 쏠게요 제가 쏠게요 오케이 솔망하시 600원이니까 638 아니요 솔망하시 또 먹어야죠 아 예 손가락 깔아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뭐하고 싶어요? 펜지쌤은 뭐하고 싶으세요? 인도네시아? 네 인도네시아 음식이 궁금해요 과일이랑 과일 진짜 맛있고 과일도 엄청 맛있다 이제 네 과일 맛있어 과일 맛있어 네 과일 맛있어 그래서 완전히 왔어요 그래서 진짜요? 얼마였어요?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만원 5만원 충분히 먹죠 충분히 먹죠 난 윤소린 캐시 쓰기로 했거든요 아 네네네 이자율이 몇 프로 그랬죠? 50% 정도긴 한데 상백삶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 여기 이 집에 무슨 솔망하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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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자가 한국에서 진짜 그랬어요 진짜 아 진짜요? 네 여기도 부산에서 온 강좌 맹구가 왔어 맹구가 왔어 야 유경 혼자 어디 갔다 왔어 어? 호사TV 안녕 안녕 야 유경아 왜 전화했어 표망한 표망한 어? 여기 보고 김치 좀 해주세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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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나가 너 찾았어 체나 체나 내가 아꼬 까는 까무 내가 찐다 내가 찐다 우리 see you soon 슬라마 거기 몇 시에요? 지금은 거기 10시 35분이요 시앙 슬라마 시앙 슬라마 시앙 슬라마 시앙 진짜 모르겠네 저희 가뭄이 없습니다 상관없고 아 근데 진짜 이렇게만 들으면 엄청 거대할 것 같거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근데 나 체육관이 좀 기대돼 얼마나 큰지 스탑이 오나 한국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까? 응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좋은 체육관이라고 하니까 땡큐 인도네시아 see you soon see you in Jakarta see you in Jakarta I'm Puspo Nagati 친구가 Kak Sol I학생 여기 在 송순 University 어디서 탕훈can 어디서? 많이 지금 제일 sibuk 지금 지금 이렇게 말해서 왜냐하면 정보로서 아까 그 전에 이비자 아 이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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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이비자 저리 ilit 아 established 네, 첫 번열이 안진다 는 가슬라는 기술 네 여기 사슬라는 기술은 above all 너무ift다 그렇지만 trekking 감사합니다 계속 기억해야 할 것 같아 계속 기억해야 할 것 같아 속도가 날이 하던데 근데 아무도 100% 이제 상승을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月, 해가 날이 신어 근데 어떻게 100% 신어 아아.. 보통 인도네시아, 하언나서 완전히 흔들어 진짜 그래서 안전해서 근데 저는 바보는 거 같거든요 왜? 너무 짠 아예.. 아예? 아예? 다음에 또 만나요! 안녕! 안녕! 배고파? 너무 배고파 먹으면 뭔가 뭐가? 아 진짜? 한입에 왕 먹어. 한입 왕이 안 돼요. 언니 버허카가 보네, 버허카. 버허카가 지금 뜯어서 먹는 거 좀... 윤석열 언니 언니 유튜브 때문에 제 생각에 안 켜져 있는 거 같아요, 머리 맞은 거. 뭐라고? 저 머리 맞은 거 있잖아요. 그게 켜야 됐어요, 지금. 맞아. 다 소리야. 맞아, 맞아. 그 순간이 딱 찍혔더라. 진짜 제대로 맞았어요. 막 웃기다고, 뒤에 사람이 더 웃기대요. 막 이러고 그러고, 이러고 이러고 뛰는데. 어, 그때 딱 기분이 어땠어? 난... 디디따가... 지금 강주 턱스 님인데 뭐? 들어가도 힘드네. 케민하 님이 괜찮아요. 강주 턱스 님이 안 괜찮아요. 그래? 이제 집자리는 자석 금방진을 원위치로 쓰시고 자석 앞 테이블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. 어머 어머 꼼꼼히 오자. 울에 정말로 빛을 카카온 어디에 있는지? 18.000원 제주 길쌤 어디에 있는지? 한우 수아진 어디에 있는지? 어디에 있는지? 어디에 있는지? 한국에서 서울? 서울 인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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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불빛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이진 않는데 인사도 인사도 에이 인사도